자 여기 보시면 조기떼이 락은 락 풀어주시고 네네네 각도 그죠이 이건 각도 잠금 각도 풀어주시고 이건 잠가놓고 그죠이 각도 각도 여기 보시면 스토퍼 있죠 네네 직각 스토퍼 이게 좀 안맞으면 이걸 조금 더 풍기거나 당겨가지고 각도 조정하실 수 있겠죠이 만약 마이너스 각도가 필요하시면 제끼시고 넘으시면 마이너스 각도 네 제끼고 일단 이렇게 맞추겠습니다 그 다음 락 네 그 다음에 요거 제끼시면 정반 앞뒤 이건 최고 8인치 저건 12인치 그래서 긴거 하실거 같으시면 이걸 작업하시는데 폭이 큰거 하실거 같으면 저걸 작업하시면 되겠죠 두개만 있으니까 네 자 파우메틱 스위치고 초록색 풀드로 해서 기계 돌 준비되어 있는겁니다 스토퍼 네 빨간색으로 스토퍼 스토퍼 요 오른쪽 화살표 있죠 네 이거 돌려가지고 위쪽으로 요 위에 이거로 맞추면 위에 리무브 되어있죠 네 리무브 이거 빠집니다 이거 빼면 기계 안 돌아요 아 네네 이것도 집에 가시면 아무도 없습니다 아 네네 그 다음 다시 쓰시고 싶으시면 넣어가지고 돌려주시면 스토퍼 저거 그냥 플라스틱인가요? 네 기다려주시고 안전커버 예 여기도 보시면 동북이 있고 네네 이거랑 아예 이거랑 아예 이거 배너리 포장했을거고 버려주세요 요것도 좀 더 있습니다 알아가시면 이것저것 쓰시고 예 안전커버 장착해줄까 예 네네 해주세요 안전커버 안전커버 장착해놓을게 요거 장착해놓을게 네네 요건 여기 걸어가지고 순콤거리는거옵나 자 잡은데 아 잠시